무작위 흑인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함 줘보쇼 감사합니다 회중식의 개쩍는 유물이자 회중식의 개쩍이지 저만한 유물도 없다 급이 다른 유물이자 어 킬각 노사구요 킹진 음 타격이나 쳐보고 똥중 회중식에 있는데 똥중 똥중 카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카드가 보랍할 것이다 딜카드 하나 더 잡고 싶은데 단군사 잡을까 단검 분사 됐다 끝났다 단검 분사 맞춘거라 Soon 회중식이 가 있기때문에 only 아주 좋다 유독 크라스 할 수 있어 곡 예 곡의 전략과 집중 에게 덱빌딩즈 물음표 갈까 찌르고 짓밟은 빨간맛이죠 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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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다 무한의 건넬 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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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면 잡혔습니다 민처포션 공포 아암 공포 오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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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에리트가 할까말까 에리트 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덱인 것 같긴 한데 동중 동중 역시 회중씨가 믿고 있었다고 여기 비행기 연락산 연금 비행기 연금 아니 연막탄은 써서 체력도 못 채우잖아 헬로바퀴 하지마 좀 꼼승근 아니 써야 찾는데 쓰면 못쓰니까 아 지금 쓸걸 그랬네 지금 지금 쓰면 안되나 이거 그냥 CS탄 응 그냥 암드나 도트리면 안드나 빠바바밤 빰빰 두두두두두 용금님 이런 순전 shit this game 아우, 트래쉬에 갱 도넛 디스캔 도넛 트래쉬 디스캔 애플 도넛 여... 민포 먹었는데 저... 저거 잡을 걸고 있네 야 침베지마 끝 됐 정말 사일런트로 등반하기 험난하다 찬성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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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철의 폭풍 이거 강폭각인데 와 연금 포벨 장난감 빙기 소주 쉣게임 아씨 똥중 두개 됐네 아 제발 아 이 똥중 뭐냐구 아 근데 이거 반사신경 두장정도 집으면은 떡상각인데 제사진해야된다 이거 제발 반사신경좀주세요 떡상각 떡상각이네 진짜 반사신경 두개만 집으면은 연막탄 일발상전 여차하면 트인다 안녕 안녕 읽어 읽지마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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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릴리 릴리 성능은 좋은데 게임시간 너무 차가운걸 이거 무력화 돌진가 개굴 개굴 아니 릴리 좋아요 릴리 좋은데 릴리가 좋은 아니 누가 릴리 나쁘다고 그랬어 좋은데 게임속도 느려짐 흑흑 슈 와 기절 기절 시킴 갓갓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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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넣을까? 근데 지금 덱구성 보면은 저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탐플? 아니야 반사신경 찾아야 되네 갖고와 하나 더 반사신경 한장은 너무 적소 두장으로 합시다 포 넣을걸 어차피 아니 짱단원 반사신경이다 악몽연급 스토링 아무 이유없이 덱을 돌린다 목적도 없다 수단 수단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강폭 괜히 넣은거 아닐까 이 덱에 대단원 넣을 필요도 없겠다 대단원 그냥 밀리에서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 엘리트에서 연막탄 빼고 오우 아닌가 여기서 연막탄 빼야되나 앗 아 암몽 넣을걸 아 아 안녕 연막탄 개꿀이구만 내가 이 조걸 못알아봤구만 아 잠깐만요 선생님 연막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aple 아 isesti 액 계단 이유 아 마 어, 못 쌓인다. 담부스 쓸거야. 이거 킬각이지? 아니네. 이거 쓰면 킬각이지. 얍이. 됐다. 아니이. 똥줄 탄대.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쟤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연막탄 썼었지? 에, 도라이구만 이거 또 튀어나와서? 이, 이 친구들이 선탑에서 가장 위험한 인카운터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치명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석구구마가 높던가? 얘들이, 얘네들이 높던가? 얘네들이 더 높지 않나? 암튼 나 이제 고개 강화 때리면은 쟤들 다 허접임. 암튼 나 이제 고개 강화 때리면은 쟤들 다 허접임. 아씨. 굳이 같은 거. 아씨. 굳이 같은 거. 이쯤 되면 강설의 폭풍은 왜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그 안전치 spirits fum에 안녕하세요. 저것은, 이를 내가 꺼지. 형님은 깊게 보내고 제가 강철의 폭풍 가져갈텐데 기쁜 마음으로 투자 그냥 아씨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욕심벌렸다 공중제비 뺏길까봐 공중제비 기한 뺏기려고 했는데 안좋아져버린다 이거 승판 안두지? 고개 두장 미치는거 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조맨 안에는 굳이 안잡아도 되겠네 똥중 두장이나 있는거 신기겁니다 도움도 안되는것들 똥바르기 도움도 안되는것들 똥바르기 내가 어디에 있나든 họ 그의 김장영 nuestra 쏘하여 이 봄바스의 가서 꼭 그렇지 안 들었습니까? 쓸 때마다 실만만 하는 카드가 있다 용 용 용 용 대단원은 몸을 무겁게 할 뿐 작업도구? 작업도구는 다음 턴을 가야 필요하다 다음 턴을 안 가는 덱을 만든다면 어떨까? 카드 다 먹은 것 같은데 왕관 집을까? 대단원 1, 2에서 뽑지 뭐 이거 맞다 그러면 별? 검은 별도 괜찮긴 한데 왕관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가 계산된 도박 찾아볼까? 아 탈평이 탈평이 너무 증조 탈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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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톡톡 탁 아무튼 제거가 나면은 미래가 있는 덱이니까 아무튼 제거가 나면은 미래가 있는 덱이니까 미래가 있는 덱이냐 미래가 보장된 덱이지 똥중 지울까? 아 잠깐만 아니 클리어 이용권이 없으세요 심장 자유 이용권이 저기있네 이제는 상인색 풍덩 거보다 비싸게 파네 적게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긴 해지 아 고프트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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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대단 어 덱 아 집중골루고 싶어 집중좀 어디좀 우슨 쟤들 터지는데 어떡하지 으아 돈 돈 신경독님 그립스입니다 탱변장면 더 집으면 되는데 껌비를 집은 거 잘 살린 이유 아니었을까 갑자기 궁금한데 너로스 먹으면 릴리에서 희귀 카드 잘 나오나 왜 갑자기 이게 궁금하지 몬스터 보상이라고 적혀있네 호기심 해결 호기심 해결 오 제발 안녕 안녕 잘있어 함께했던 추억들 절대로 잊지 않게 슬도스 대결 귀찮을 것 같은데 태기 사비없네 ength jemand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빙시같은 핸드, 아니 빙시같은 데크. 이건 핸드 잘못이 아니야, 덱이 잘못한거지. 핸드가 구린 이유는 무엇인가. 덱이 구리기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더스 대회 같은거 열어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직접 하기는 싫어. 뭔가 동만캠. 왓처 나오면은 왓처 대회 같은거. 아이세상에. 와 합격. 아이고. 아이고. 비 내리는 땅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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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 좋은데 집중만 없었으면 좋겠군 아니 때리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어 나는 이 덱이 이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때릴 수가 없어 나는 방어도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는거지 죽어라 능지 넣고 싶다 온몸 비틀기에 엘리트 간다고 깝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닐까 엘리트 간다고 깝치다 엘리트 간다 한 분이라 안전해왔드 총 6 dam 내장에 재생하는거 같아 알아준데? 고게 먼저 썼어야 했는데 소프트 써준데 아니 그냥 맞고 퍼즐 부분 아니 어차피 다운톤에 단도도 없는데 쌍크리프트 편히 쉬게 하는 듯 아이 네이클리님 7개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7개발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강설의 폭풍 상향 좀 해주세요 발팽이 왜케 잡냐 주무시면 됩니다 핑핑이 잡으려면 밀리에서 폭주총매 뽑아야죠 전경기 편지칼을 못먹네 편지칼로 갈갈이 찢어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상한 보스받아 이거 맞아서 띠용 아 이게 안돼네 집중 좀 나오지마 도움도 안되는거야 도움도 안되는거라고 내가 몇번 말했지 도움이 안되는 카드만 있어 도움되는 카드가 별로 없어 도움이 안돼네 도움이 안돼네 도움이 안돼네 도움이 안돼네 샴플로도 달팽이 해결은 안될 것 같긴 한데 포인트 6000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포인트 많이 쌓여서 감사합니다 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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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수가 없을라 아니면 딜리로 그냥 뽑아서 넣을까 위에 상점가서 덱 하나 더 지울까 근데 위에 가서 지우면 사막에서 아니 저것 탄성 언제 잡냐 달팽이 땜에 초전데 이거 엿같은 달팽이 색 해답은 밀리소베이터 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물결표 내년에도 꿀잠 방송 잘 부탁해요 아이고 리사이님 고급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메뉴도 뵙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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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해서 독하나 뽑자 아 이거 어차피 달팽이 못 잡을 데인데 왜 등판하고 있는 걸까 아직 미련을 못 버린거지 날 구해줄 그라드가 뜰거라고 조살로 될란다 조살로 될란다 결국에 달팽이가 중요한건데 아 저거 언제 잡냐 아유 세상에 내가 집중만 하지 못해도 와 대단원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하 통쾌해 아 너무 시원하다 교살 교살은 좀 잘 aplausos ? 어 달빙잎에 유키 잡지 진짜 하 arguably 잡을 방법이 없는데 역 민주당 교살로 잡을 수가 있나? 아... 미친 달팽이... 달팽이의 푹션 다 빨아야겠네 국외 살까?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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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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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카드는 왜 이렇게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 편차가 커요. 사일런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도플갱어 이런 거는 쓰라고 하든지 모르겠는데 에이, 그 극사는... 그 극사는... 그 극사는... 왓소라...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서... 아이고, 막혔네... 이러면 또... 이러면 또 어지러움 들어오는데... 괜히 여러 마리 때리다가... 메타 여기 막혔네... 메타 여기 막혔네... 그 극사는... 그 극사는... 그 극사는... 그 극사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깜짝쇼 아, 뒤질 뻔했네 도넛 해체 쇼 진정한 깜짝쇼 나 마저놓으라는 깜짝쇼 이러면서 고개강원도 난 한 장 더 지울 수도 있다 한 장 더 지우고 고개강원도 나면은 심장 저어는 좀 딱 셀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뭐 도을리 돌리 반사신경이 한 장 제거하는 것 보다는 알 수도 있고 아, 지울이란 것 같아 강폭레기 야, 강폭 저거 사놓고 계속 애물단지였다가 지워버리네 결국엔 한 장 더 조건이 아니, 지울이란 것 같아 이제, 지울이란 것 같아 너는 좀 더 조건이 메가크릿이 슬더스를 안하기 때문에 메가크릿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짜증날 수도 있어 이 게임 좀 그만으로 이제 게임 다 팔아서 슈가 가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계속 패치해 달라고 하면 짜증날 수가 있지 모든 카드가 소울 필요가 없긴 하세요 아니 이걸 검은 별이 봄팅씨드였네 네 바로 백령 퍼즐을 합시다 아 이건 좀 달팽이가 민첩 포지션 두 개 다 안 가져가고 하나라도 내가 좀 갖고 왔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하여간 달팽이 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내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민첩 포션 그다시 또한 여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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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켈리퍼스 언제 쏴야지? 이 그냥 이긴 걸로 치면 안 될까? 아니 켈리 그냥 더럽게 쏴면 이기잖아 이겨도 이렇게 찝찝하긴 해 당당하게 이기려면 빨간 맛이지 아 이거 상태 이상 들어오고 손상 취약 약화 다 걸리기 때문에 이제 켈리퍼스를 사놔야 돼 이거 선택이 아닌 강.. 그.. 강세?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귀찮아 돼지겠네 너무 귀찮아 근데 도는 건 100% 도네 켈리 안 떴으면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떴다 그 망할 켈리퍼스 떴다 켈리 안 떴으면 방어도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뇌파 컨트롤 안 되나? 음성으로 카드 낼 수 없네 1반킹 음성으로는 입 앞에서 이게 손상 걸리면 방어도가 안 쌓이기 때문에 이제 쌓아놓기만 쌓아놔야되 그래도 덱도 안돌아갈거고 이제 이만큼 쌓았으니까 후블카드 더미 0장 만들고 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발놀림 아 깼다 아 이제 대충 돌리겠습니다 이제 대충 돌려도 돼 빨리빨리 돌려도 된다 아까는 한번 실수하면 다시 돌려도 돼가지고 신중하게 돌렸는데 이제 한번 실수해도 다음번이 있기 때문에 대충 빨리빨리 돌려도 되겠습니다 고개가 핸드에 있을만큼 흐르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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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은 허접색을 들라 방어도 신경 안쳤더니 방어도 바뀐거다 너무 서비스 아 그래도 이곳은 하고 이겨서 다행이다. 이곳은 하고 켈리 안떠서 졌으면은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끝 허접색 심장 허접색 아니 미친 1시간 10분 걸렸네 검은 별이 해냈습니다. 검은 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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